여러분들은 저를 체크하고 있는 한 경찰관을 이게 뭐야? 어 처음 보는데? Go to the roof and enter the helicopter if you are ready to escort the SWAT 어? 이런게 있었어? 어 처음 보네? 네 한번 시작을.. 어 어떡하지? 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피쉬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season 3 그 214편 영상에 오신 것을 보냅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? 어 처음 보는데? 아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은 그.. 차를 못타는데? 아! 일단 해보자 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와 Go to the roof 지붕이래 옥상에 가서 지붕이 아니라 에잇! 뭐야 에잇! 허리 아 여기 어? 어? 야 이건 앰블레스인데? 뭐야 여기 타라고? 어 뭐야 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좋아 바까? 잠시만 있어봐 Modification 이거 어딨더라? 어.. 여기있나? 이거 색깔 바꿀수 있을건데? 페인트가 하더라? 아 여기 있구나! 폴리즈 폴리즈 그 이렇게 되지 가자! 렛츠기릿! Get it! Get it! 오늘 폴드에서 나온 그.. 익스플로러 2021년 모델 타고 가려고 했는데 첫신구가 헬기탈하네요 헉 갑시다! Let's get it! 자 과연 이거는 오우 네 여러분들은 레이트레이싱 모드가 적용되어있는 네 그런 GTA5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어디로 가 일로와? 어디? 여기? 옐로우 서클이 어딨어? 더 밑에? 여긴데? 어어 아 근데 왜 지붕에는 아 옥상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? 어쨌거나 깔끔하게 퍽 오케이 내가 내려? 더 가야돼? 뭐야 다시 이렇게? 이렇게? 와 이거 정확하게 해야되네 뭐야 끝? 에? 이게 끝이라고? 어? 이게 끝이라고? 아니 되게 미션은 처음에 시작할때는 화려하게 하다가 마무리는 이상이랬네 끝이야 이게? 에잇 잠깐만요 자 다음 신고를 받고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퀸2 네 이분이 유닛 퀸2 코드님 같아요 어디야 어디야? 아 좀 먼데? 자 그럼 빨리 가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탈 차량은 에헤헤 포드에서 나온 익스플로러인데 2021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뱅코버 폴리스 가자 뭐 여기 버스가 있네 처음 보네 뭐야 어 뭐야 딜레이 뭐지? 헛 됐죠? 오케이 뭐야 너 처음 춰어? 아니지? 오케이 잠깐만요 사람 보여? 안보이지? 어 잠깐만요 여기라 사건 종료 이 차 왜 경조걸리지? 뭐야 어떻게 이런거야 뭐 모르겠네요 뭔가 텍셜 로딩 안되는거는 기본 탓인가요? 어 뭐야 방금 내 차 없어졌다 살아난거 같은데 자 일단은 사람을 어 코로나 부르고 차를 다시 세워서 네 차를 다시 세워서 길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셜 로딩 안되네요 또 아 진짜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차로 맞고 아 아 아 그래도 뭐 바로 병원 앞이네 네 제 생각에는 네 이거 실사 그 실사 차량 패치때문에 택시어가 자꾸 사라지는거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디자인된 그 자동차 크기보다 더 커가지고 네 요런식으로 택시어로링 안되는 버그가 생긴거 같아요 됐죠? 오케이 굿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 상토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가볼게요 어디야 어우 그 속도로? 좋아 코드2라고? 코드3 갈거에요 가는데 오래걸립니다 자 주황선을 살짝 물면서 지나가고 여기는 항상 고양이형이 있네 아따 엔진소리 지리네 실납니다 오 택시어 오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 오 참 멋있는데 출동할때 출동할때는 아마 많은 경찰관분들이 이 가운데로 갈거에요 아마도 저번에 실제로 어떤 경찰관분 제 뒤에서 갑자기 세렐을 올리면서 갈때 약간 가운데로 가던데 이런식으로 자 텍시쳐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죠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? 이거 시사.. 시사판 차량을 빼야되나 예스 뭔데? 내가 왔어 오 누님 오 엄마크 경찰차 내가 이라고? 아 당겨? 뭐야 예 그 다음에 보자 자 이센 제이크라는 분한테 어 등록이 되어있구요 어떻게 내가 해? 에? 뭐 어쩌라고 내가 해? 에? 버그야? 버그인드? 저 말씀하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땡기시오 응? 뭐야 에? 뭔데? 버그야? 좀 이상한데? 땡겨? 오케이 잠깐만요 이상한데? 반갑습니다 뭐야 자 렛스 이센 아이디 헝? 땡큐 이센? 제이크? 맞아? 알건데? 나오죠? 오케이 차주는 이센 제이크고 그 다음에 사람도 이센 제이크고 네 생일 일치하고 예 다 일치 하죠 오케이 보험도 유효하고 등록된 것도 유효하고 타겐 문제 없는데? 음 여러분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술을 마셨나요? 아 아 니트 주인 투 스테이 포커스 어? 술을 마셔야지 집중할 수 있다고? 뭔 개소리야 아 마약을 1년동안 안했다 오오오오오오 이거는 박수 그 다음에 어디서 왔습니까? 친구 집에서? 그럼 어디로 가시나요? 아 집으로 가시군요 근데 이사람 뭘 잘못한거지? 나 모르겠네 뭐 그러면은 뭐 다 해볼게요 자 부세요 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땡스 오케이 알코올 그러니까 술은 안 마셨고 자 그러면은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예 한번 마약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어우 깨끗하네 어 딱히 문 잡는데? 왜 땡긴거지? 아 왜 도움이 필요하다는거지? 잠깐만요 사진 볼게요 맞고 정성이고 아무 문제없고 오케이 어 아직 다 괜찮은데? 아이고 택시 로딩 아이고 네 그럼 그냥 가세요 됐죠?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아 택시 로딩 안돼 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 산토스 레이 트레이싱이 적용되어있는 아들과 아 아 아 아 시간이 되었어 전에 라이프를 꺼내시오 어딜 여는가? 어딜 열어? 자 고고고고 레츠고 오 나오셔 오 택시 쇼 오 어디야? 범인은 여기 있을 것이다 요 안에 있나? 오 오 텍시 절 오 어우 어디있어? 요 골목 안에 있나? 오오 오오 발견 오 아이 어 빨리 오시오 나이스 나이스 헷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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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딜 숨어 아 따가 아우 어 뭐야 나 앵글 왜이래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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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따 어우 어우 너무 나댔다 아이고 어 아직 있네 잠시만 어 차 없어졌어 어떻게 됨 끊었어? 아 끝났네 아아 참 지금 방금 이 사람들 제 시체보고 어 어 아 돌아가실거니 이렇게 깼죠? 아 튀겼어 아 왜 튀기는거야 밥 먹고 왔어요 할메 썼죠 나이스 아따 밤 시간 되니까 이제 서서히 예? 숙모있던 사람들이 나오는군요 일단 말장하고 네 앞에는 수줍기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왜이렇게 뭐야 이리 오나? 이리 온다 왠가 가 이리 온다 지나가시오 나이스 완벽한 타이밍 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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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일은 저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인성이 아 타이밍을 잡고 줍니다 밀어 그렇지 됐죠 아 드디어 게임이 안 튕기네 사실 이 지금 아마 제가 편집을 했을거에요 방금 그 장면 방금 이거 출격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까지 한 13번 튕긴거 같아요 일단 원인은 대충 뭔지는 알았는데 확실한거는 지금 해봐야겠죠 만약에 제가 했던 방법이 통하면은 그건 문제고 아니면은 뭐 아닌거죠 테러리스트 와우 작정했구만 이거 연행해주시고 나이스 나이스 왔나요 나이스 일단 튕기는 그니까 많이 튕기게 하는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남은거는 텍스처 사라지는거죠 네 아직까지는 텍스처 안사라지네요 유 디스커스 미 유 디스커스 미 유 디스커스 미 경찰차 많이 지나네 역시 됐죠 잠깐만요 물론 여기는 셰리프 관할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같이 되죠 왜냐 처음에 제 관할 구역에서 시작했으니까 쫓아와가지고 네 셰리프 아 마라스로 튕겼어 트 어떻게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제 관할 구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까지와서 사건이 해결됐으니까 셰리프랑 또 제 관할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와서 어 공동으로 뭐 할수 있는거죠 왜 튕기지 알수 없네 예거지 그래요 자 마지막 신고를 받고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아 스포티지 오 레츠기 실납니다 오늘따라 GTA가 진짜 심할 정도로 많이 튕기네요 저는 지진할게요 오른쪽 가는게 아니고 어디야 와 렉걸린다 아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구매했습니다 선입금을 냈죠 근데 문제는 GPU 블럭이 안와서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야 어디 아 저기요 오케이 자 그럼 가서 한번 수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있고 어디요 아 여기구나 들어갈걸 여기 띵동 나오겠지 어 아 깜짝아 어머나 아주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자리에 있는 제 자리에 있는 제 자리에 있는 제 자리에 있는 어? 차에 가서 근데 왠지 이사 뭐 할 것 같은데 내 차에 가는 길에 아닌가? 아니네 너 안 가져왔어? 아 진짜 아저씨 아 출생 영재를 안 가져오네 아 아 미안해요 찟 잠깐만요 뭐야 이럴줄 알았어 에? 어떤? 버그야? 아 버그 아 어우 진짜 뭐야 이것도 뭐야 이 차 어 다운 다운타운 바이로드 여긴데 그럼 저 경찰 한번 도와주고 맞춰볼게요 어디로 가 어디 어디가 아이씨 같이 가볼게요 아 여깄다 아 잠깐만요 차를 저 반대쪽으로 가자 왜냐면 차가 가는 방향이 저의 반대쪽이니까 네 이렇게 망할게요 다쓰 다쓰 안전하게 난 망했어요 아 네 이 에이 이 자식이 내 돈을 두고 탔단 말이에요 당신들 당신들 일 안할거에요? 뭐 이런거 네 단단히 지금 화가 난거 같습니다 오케이 경찰이나 뭐 경찰이나 마트에 일하는 사람이나 뭐 또는 이런 판매하는 쪽에 일하시는 분들 참 힘들죠 네 모든 손님의 불만사항과 그거를 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면은 괜찮은데 막 이상한 걸로 막 투집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반품을 받을라는 사람들 진짜 극힘입니다 본인이 망가뜨려놓고 아 이거는 처음부터 불량이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좀 맞자 아이 뭐래 됐죠?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이 해결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오늘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그 새로운 빌드를 했고 아 아니지 저번에 했던 빌드에다가 뭐를 덮어 씌웠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챙기는거에요 한 13번? 네 그래서 지금 원래 30분에서 40분이면은 녹화가 끝나는게 지금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 파일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했더니 정상이네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네 오늘 리퀘스트 마무리되었고요 예 내일은 제가 그 암행타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구요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리모굴 오죠? 온다 발 준비 깔아 나이스 됐다 고고고 바로 멈추네 달달 네 예 예 예